설 선물로 배달 온 20만원짜리 한우를 길고양이가 뜯어먹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야 하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택배를 배송한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마당에 선물을 내려놓고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는데요. 문자를 보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집을 나서다 선물 세트가 뜯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기 4팩 중 2팩은 포장이 뜯겨 빈 상태였는데요. A씨의 집은 아파트가 아닌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주택으로 길고양이들이 많아 아마 길고양이들이 택배를 뜯어 고기를 물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회사는 표준 약관을 검토한 끝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는 기사가 회사 대신 배달 사고로 처리해 A씨에게 배상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